핑크로켓하고 돌아온 달새벳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달새벳의 막내 수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달새벳의 매력덩어리 셀입니다 안녕하세요 달새벳의 막내는 지율입니다 안녕하세요 달새벳의 중심 비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아좋아좋아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달새벳에서 리액션을 받고 있는 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론트 오빠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달새벳이 앞으로 던파와 함께 한다고 하는데 모두모두 알고 계셨나요? 아 저 모르고 계셨다고요? 네 앞으로 저희 달새벳 던파와 함께 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가입하냐고요? 지금 바로 던파에 가입해주시면 됩니다 네 셀리아방에 있는 달새벳 화분을 콕콕 찝어주시면 유저분들의 사랑과 함께 달새벳 화분도 쑥쑥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유저분들이 사랑을 많이 많이 주시면 저희 달새벳 목소리가 나오는 달새벳 칭호도 얻을 수 있고 더더더더 많이 주시면 완전 귀여운 달새벳 크리쳐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많이 많이 참아주실거죠? 저희 화분은 얼마나 예쁘게 키워주셨는지 저희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래 몰래 저희가 확인해볼거예요 저희 달새벳 화분을 선택하셔서 예쁘게 키워주셔야 돼요 네 잠깐! 그 외에 깜짝 놀랄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대되시죠? 지금 바로 던파하고 고고고! 네 던파와 함께 저희 달새벳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달새벳이었습니다 안녕 kung 생각하면서 오케이 많이 넣어봐요 달새벳 둘 끝